네 안녕하세요. 캐치미에서 이오태 역할을 맡은 주원입니다. 아중 누나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로커퀸입니다.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처음인데 로커퀸인 아중 누나와 함께 촬영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의자 맡기 많냐 벗겨놓으면 남자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. 캐치미에서 윤진숙 역을 맡기고 있습니다. 워낙 주원 씨가 어른스러운 사람도 많고 키가 굉장히 커서 서 있으면 좀 오빠 같기도 하고 서로서로 그냥 다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좀 많이 의지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. 너무 애가 애가 핫하더라고요. 우리 세계에서는 명성이 없는 게 최고의 명성이지.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 오랜만이네? 이슥자?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. 그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. 나 왜 침대 위에 있어? 헐택 바뀌었다가 다시 입혀 놓은 거 아니야? 오해야. 그energy인으로 어떤가요? 둘 다. 둘 다. 셋. 한글자막 by 한효정